자 이번 시간에는 플렉스와 관련된 중요한 속성들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아이템에게 주는 속성들입니다. 우선 저는 flex2-grow-shrink.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flex1-basic.html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요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중에서 저 두 번째 아이템을 크기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기에서 점 아이템에다가 요렇게 앤스 차일드 그리고 2라고 하면 아이디 값이 클래스 값이 아이템인 엘리먼트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요것이 선택되는 선택자입니다. 자 요기에서 제가 플렉스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요기에다가 300, 200, 200 픽셀 정도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아이템의 베이시스는 기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본 크기가 200 픽셀이 됩니다. 자 제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에서 컬럼으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엘리먼트의 높이가 200 픽셀이 되는 거예요. 즉 플렉스 베이시스는 이 플렉스의 어떤 방향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로우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는 일단은 끄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배울 거는 베이시스 말고 음...그로우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플렉스...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 자 이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우리 화면상에서 화면상에서 자 여기 있는 요... 이게 뭐죠? 이 파우더블루 컬러가 요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컨테이너에 지정한 컬러가 파우더블루였고 그러면 그 색깔이 나온 이유는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들 이 엘리먼트들의 어떤 부피가 요만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백이 되는 것이죠. 여백이 자 그럼 우리가 그 이렇게 그 아이템들을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원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요기 있는 요 아이템들이 컨테이너를 채우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을 겁니다. 예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요기 있는 요 각각의 엘리먼트, 아이템들이 이 여백을 꽉 채울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플럭스 어... 그로우라고 하고 0이라고 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엘리먼트는 여러분이 그로우 값을 주건 주지 않건 간에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1로 주는 순간에 화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여백을 꽉 채우게 됩니다. 자 주석으로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요렇게 되죠? 키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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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즉 제가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아이템에게 그로우를 시키면 커지게 하는 것에 값을 1을 주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파우더블루와 해당되는 저 색깔의 영역 공간이 요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엠빵하는 거예요. 엠분의 1에서 나눠 갖는 겁니다. 예 아주 공평하게 이 여백 전체를 요기 있는 1,2,3,4,5가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엘리먼트가 더 많은 여백을 나눠 갖게 하고 싶다. 저 2가 더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아이템의 플럭스 그로우가 1인 상태인데 요기에다가 여러분이 플럭스 그로우를 2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캐스케이딩에 의해서 얘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요기 있는 얘는 2번은 그로우 값이 2가 됩니다. 나머지는 1인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거 한번 지어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여백을 얘만 키면 요 각각의 1,2,3,4,5번이 공평하게 n분의 1에서 하나씩 5분의 1씩 쪼개 가져가는데 여기에 그로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1,1,1이 되니까 1 전체를 합치면 6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6분의 1을 가져가고 3,4,5도 6분의 1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2는 6분의 2를 가져가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여백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3으로 하면 더 커지고 4로 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플럭스 그로우의 값을 0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엘리먼트가 0이 되는데 모든 아이템이 0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 두 번째는 숫자 2를 줬으니까 두 번째만 숫자 2가 될 겁니다. 0을 줘볼게요. 그럼 어때요? 1,3,4,5는 어떤 여백도 없고 2가 여백을 독식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값을 1로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2만이 여백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게 1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갖는 거예요. 얘가 100이라도 똑같습니다. 얘가 2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로우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레이아웃을 짤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음 여기 있는 그로우를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다 지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 두 번째 엘리먼트에 플럭스 베이시스를 제가 300px 정도를 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화면을 줄이면 더 이상 여백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이 순간보다 더 적어지면 플럭스는 화면에 컨테이너보다는 이 컨텐츠들이 작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백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이 아이템들이 작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1, 3, 4, 5는 더 이상 컨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여백이 없기 때문에 작아지지만 2의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시스로 300px을 줬지만 어쨌든 간에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화면이 작아졌을 때 작아졌을 때 원래 컨테이너의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의 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지금 여기 있는 2번이 고통분담해서 자기의 부피에서 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2번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게 하는 기능이 뭐냐 바로 flex grow의 반대 기능인 shrink입니다. 제가 shrink라는 것을 0으로 줬어요. 여러분 shrink는 줄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shrink를 0으로 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의 크기가 아이템보다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2는 더 이상 고통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shrink를 1로 주면 그때부터 2는 다시 고통분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템 1도 우리가 150px 정도의 크기를 주어서 주고 shrink 값은 일단 없애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줄이면 어때요? 1번과 2번만이 아이템 중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아이템 1번에 대해서 플럭스 shrink를 0으로 주면 이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2는 고통분담을 하지만 1번은 더 이상 어 화면의 크기를 자기가 줄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번이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shrink를 1번은 1을 주고 그리고 2번은 플렉스 shrink를 2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만큼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더하면 3이죠. 총 3에서 여기 있는 1번은 3분의 1만큼의 고통분담 2번은 3분의 2만큼의 공간분담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면이 작아짐에 따라서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shrink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shrink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 아이템이 basis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basis의 값보다 그 basis의 값에서 값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